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화를 내신 것은 세 가지 뜰을 없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뜰을 가지고 금, 토, 일시들을 어떻게 여느냐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고 또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망대들, 우리 전문인들을 불러서 그런 문제를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있지만 몇 가지를 꼭 알려줘야 돼요 그 레이먼트들은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삶의 집중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잘 때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면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도 모르면 뇌가 죽습니다 모든 에너지는 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요 기도 모르면 죽어요 그래서 오히려 명상 운동하는 사람이 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후대들이 어디가 있어도 살아남아야지 살아남지 못하고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가르쳐야 돼요 기도 계속하는 중에 중요한 것이 편집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이 탁 나오도록 이런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편집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 다음 현장이 보입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것만 배울 수 있다면 나머지 기능은 본인이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 렘넌드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한번 찾아내 보세요 사망답 가르쳐야 됩니다 We must teach the three answers 렘넌트 가는 곳에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데는 위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이미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갱신해야 될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절대 기회를 가지고 간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긴 하는데 이렇게 현장 나가면 기도도 놓고 싶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놓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 생기면 복음도 없어져요 그럼 렘넌들이 이거 만들어주는 게 세 가지 떨과 검토일 시대의 제일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세계 흐름을 바꾼 전도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메시지 지금 듣고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을 가진다면 굉장한 것이 되겠죠 만약에 추일 날 내일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면 진짜 굉장히 지금 몇 해 동안에 응답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이 답을 얻으면 치유도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렘넌트 보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생명선이다 이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은 내 몸을 살리는 생명선이다 그 두 가지를 묶은 걸 보고 목상 기도라고 합니다 목상 여공 하나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한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지금도 그 두 가지는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기도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렘덕이 여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시대를 바꿔야 되니까요 세 가지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길을 알면 쉬운 것이다 그렇죠 흐름을 바꾸면 길을 알아야 할 거면 그 방을 알면 쉬운 것이죠 이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겁니까?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율법 다툼하다가 시간 다 버려져요 또 강대국들은 전쟁하다가 시간 다 버렸어요 이런 게 다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지 여기에 심부름하다가 시간 다 버렸어요 이 다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길들이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게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역사한다는 거죠 이걸 기도라는 겁니다 You must pray for this Remnant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기도해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우신 망대의 파수꾼으로 기도해라 The baptism that Christ has raised pray as the watchman of that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여정 그 여정을 가는 파수꾼이 되는 거다 The journey that Christ has given you are that watchman who goes on that journey 예수님께서는 그 이정표를 가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You must be the watchman who goes on the guidepost which Christ has given 예 이 부분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We must teach this aspect 그 다음에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And there is something we must absolutely teach 빛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Raise the partisan of light first 빛의 망대는 어떤 거냐 What is the partisan of light? 고린도구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2 Corinthians 5, 17 He says the former has passed, the new has come You are a new creation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Galatians 2, 20 I have been crucified 다른 걸로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다 not with anything else crucified with Christ and Christ now lives in me 그래서 필리포 3장 8절에서 21절에 중요한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That's why Paul says important words of Philippians 3, 8 through 21 이런 빛의 망대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기도 속에서 아, 기도가 뭐다 하는 걸 알게 돼요 If you have this partisan of light in this prayer you realize what prayer truly is 그래서 여러분이 이 축복을 못 누리면요 아무리 아무리 메시지를 들어도 원래대로 가시죠 So if you don't enjoy this blessing It doesn't matter how many messages you listen to you go back to your original state 여러분이 이 기도를 알게 되면 나이가 들어도요 들수록 힘을 얻을 수 있어요 If you know this prayer the more you grow older the more power you gain 그래서 제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꼭 말씀 확인하세요 So don't listen to my words Confirm in scripture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Jesus says, I am the way 그분이 이걸 가르칠 게 아닙니다 He didn't teach these things 감남산에서 불러서요 완전한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내 것이 딱 되는 우리는 체험을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우린 사명 가져야 됩니다 전 세계 교회는 문 닫고 있습니다 큰일 났죠 막아야 돼요 세계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큰 재앙이죠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수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랩런트를 준비하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 번도 빠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로 끝난 게 아닙니다 70%는 미자립으로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가 왔어요 이리 왔기 때문에 이 은자 붙잡고 완전히 흐름을 뒤바꾸라 세 개의 흐름을 뒤바꾸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흐름도 바꾸라 거의 육신적으로 갑니다 영적으로 바꾸라 자 그러면 어떻게 은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홉 가지 흐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빨리 흐름을 봐야 되니깐요 넓이 높이 깊이입니다 뭐죠? 정확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정보만 가진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답을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위, 아래, 옆을 보는 겁니다 그거는요 빨리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 흐름에 내용을 전달해라 기도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사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오력을 주실 겁니다 그때부터 공중권세의 자본자 이기는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는 세 가지 뜰을 세울 수 있다 이게 망대입니다, 그렇죠? 이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진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넬리오 집에 그 저 식사로 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구원 받았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교회가 말썽이 일어난 거예요 웃기죠? 쉽게 말하면 안 바뀐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요 촛대를 옮겨버린 것이죠 앤디옥으로 앤디옥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육을 하고 완전히 흐름 바꾸는 게 감남산입니다 여러분 이 눈만 떠면 돼요 한국 세계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보좌의 망대가 나의 플랫폼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빛의 여정이 나의 파수망대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 절대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이정표가 나의 안테나가 되도록 바꿔야 된다 이름은 바뀝니다 자, 방법입니다 어떤 응답이 오느냐 내일은 어떻게 꼭 알려줘야 됩니다 드디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산업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시스템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이요 우리의 방법입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믿으시고 은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업, 직업, 산업 셋 중에 하나겠지요 여기에 오직이란 게임을 보냅니다 그러면 사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유일성 재창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This is a system that is made 눈을 잘 떠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뭔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Open your eyes and confirm what are the works that are taking place right now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중지자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요 완전히 잡으면 돼요 Church officers who are growing older don't give up you must take a hold of this 쉽습니다 It's easy If you don't take a hold of this you cannot enjoy even with the answers come This is our method We must teach this to the remnants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Wherever you are God is with you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Wherever we are God is with us, our church Immanuel 하나님은 모든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God works through all things Oneness죠 여기에 시스템이 딱 되는 겁니다 And this becomes the system 제가 지금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고 검토일 시대 세 가지들에서 누려야 될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And I'm talking about the things you need to discover and join the three-day weekend age in the three courtyards 여러분의 특징이 실컷 들어놓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And your characteristics, you listen to all of this and then you forget it 내가 깜짝 놀란 게요, 렘넘들 질문을 보면 메시지에서 싹 다 했는데 해요 And I'm shocked with the questions I get from the remnants because I talked about it during the message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잘 못 알아들었거나 내가 설명을 잘 못 했거나 Either they didn't understand or I didn't explain it properly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묻지 마시고 하셔야 돼요 So don't ask how, you must do this 이 응답을 받아 부리면 여러분에게 먼저 역사드립니다 시작해요 If you receive this answer then the works will begin with you 체험해야 되죠 You must experience this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Lor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너는 베드로라 이 반숙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You are Peter on this rock, I will rebuild my church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come you 내가 천국 열쇠를 주느라 I give you the keys to the kingdom of heaven I give you the keys to the kingdom of heaven I give you the keys to the kingdom of heaven 이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What does it say after that? 너희는 새로운 피종을 어떤 새로운 피종을 어떤 새로운 피종을입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The Christ will work within you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That is the conclusion we reach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이 답을 주시고 난 뒤에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영적 DNA를 바꾸는 것이다 렘넌트에게 검토일 시대 반드시 알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결론은 흩어진 제자들 가지고 가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흩어진 제자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 우리는 왜 연결시킹을 하면 결국은 세계보고만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순례자는 모든 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수용할 힘이 아니고 수용하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감옥 속에 갔습니다 상관없습니다 80년 만에 모세에게 굉장한 명령과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네 출애교 사장 24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교 사장 24절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모세는 모든 결단을 내립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을 수용할 능력을 가진 것이 순례자입니다 아니 다 수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초월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초월해요 아마 요셉이 노예로 가서 총리가 됐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단 한 군데 요셉이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약간의 한 군데는 있더라고요 요셉이 뭐라고 말했냐면 감옥에서 나가는 장관 보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나가면 저를 꼭 기억해달라 할 때 그 말은 힘든 표현도 될 수 있죠 그 말은 힘든 표현도 될 수 있죠 근데 요셉은 이 장관은 요셉을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어떤 초월을 해도 랩런트에 가르쳐야 되느냐 그래서 검토일 시대 세 가지 뜰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앉은 중식자분들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먼저 한번 준비를 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는 분들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혼자 비밀로 시작해 보라니까요 나는 성경을 감아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나를 담기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만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죠 그 은약 붙잡고 사십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어요 저는 그 은약 붙잡고 기도 시작합니다 혼자서 아무 답이 안 나와요 계속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이 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약 삼십칠 년 전이에요 이 은약 자꾸부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응답이 역사실 한 가지만 딱 후회가 돼요 아 이런 큰 역사이 날 것을 내가 예상을 못하고 준비를 많이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 랩런트에게 그런 준비 시켜야 돼요 많이 일어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가지시라 이게 그래야만 랩런트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생에 정말 최고의 시간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생에 최고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인생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 나를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현장과 운명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찬양하시면서 금토일 시대의 셋들을 준비하여 2, 3, 7, 5 청 종족 살릴 핵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Let's praise hymn number 351 as we give a prepared offering that will save the 237 nations and the 5,000 tribes in the weekend age preparing the three courtyards Let's praise hymn number 351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바라나시나 주님의 예수 길을 그어자 천천하는 곳에 가진 영소라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구사님 앞서가신 주를 바라나시나 천천하는 곳에 가진 영소라 주님의 예수 길을 그어 영원하나 주님의 예수 길을 그어 영원하리 남의 예수 길을 그어 영원하리 믿는 사람들의 주의 구사님 앞서가신 주를 바라나시나 주님의 예수 길을 그어 영원하리 주님의 예수 길을 그어 영원하리라 남의 권세가니 배치로 탐해 내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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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주의 구사님 앞서가신 주를 바라나시나 백성대가니 배치로 탐해 백성대가 하여 남의 권세가니 배치로 탐해 우리 모두와 함께 대하구를 세 보라영상 너는 내 아까ook 마 Program 저한테 período 다소기 그리획 보'm이들 그리획 보 ты 모든 사람들을 주의 구사님 인천지회 지회장이신 김은식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 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산업의 흐름을 바꿀 사람들과 시대의 흐름 바꿀 렘넨트와 세계의 흐름 바꿀 전도 제자들이 마음과 기도를 담은 흥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애물을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이는 애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세 가지 뜰에 응답을 받은 모든 전도자들과 이삼 칠나라와 오천 종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이스라엘 now and always forevermore. Amen.